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가장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 드릴 소식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이죠. 그동안 몇몇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만큼 보다 진전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김웅 의원이 오늘 국민에게 밝힌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제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권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권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 규명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의원의 전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참신한 이미지로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김웅 의원의 해명은 그런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두 분 다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말이죠. 오늘 기자들도 일단 김웅 의원이 먼저 자신이 적어온 입장문을 읽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었거든요. 기자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김웅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김웅 의원은 어떤 지구가 있는지 모르고 그걸 방에 좀 전달하시는지 정리검수를 손준성사와 손님이 손준성 전행이라고 뜨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 박지수 박지수 인기 홍천 중 인도 민주 인기 그때 아마 그 저기 저 제보를 했던 사람도 뭐 얼핏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 엠번망 사건 TF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을 하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방이든지 제가 제보를 받은 방과 전달하는 방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제보자가 만약에 맞다면 맞다면 그 의심이 뭐 쉽게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 공익신분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와의 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당에 고발한 자료 그게 뭐냐 이것도 많이 물었고 특히 제보자와 관련해서 제보자 배우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김웅 의원의 답변은 그 어느 질문에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전화번호 말이죠. 그때는 왜 저장돼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제 전화에 저장돼 있지 않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연수원 한 동기 중에 검사가 한 50명, 100명 정도인데 보통은 근무하다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다 경력이 오래됐거든요. 20년, 30년 된 분들이라 모른다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그리고 전화번호 결국은 전달했기 때문에 보냄 이렇게 떼 있는데 텔레그램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호 저장됐거나 안 됐거나 전해주면 그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장 안 됐다 지웠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이분도 이제 검사 생활을 하셨고 그 경력으로 정치인이 되셨는데 검찰청에 가서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분은 굉장히 혼많이 났을 거예요. 불려가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20장 넘는 고소장 150장 넘는 첨부 서류를 다 보내줬는데 그걸 기억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당장 나올 텐데 저는 이분이 정치, 그래도 검사 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중시 여기잖아요, 저희들이 법조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건데 일반적인 정치인들도 이직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을 대화하면서 얘기한 거 보면 작성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전해졌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기억이 난다는 건지 안 난다는 건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오늘 또 인터뷰하고. 그런데 밝혀진 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또 서류상 보면 전달한 거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장성철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누군가 이제 그냥 단순히 전달해 준 경우는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전해만 준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조언을 하거나 가감을 하거나 작성을 하면 이제 같이 공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염두에 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 안 난다는 것도 향후에 수사 과정에 갔을 때 본인이 좀 빠져나갈 어찌 보면 명분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오히려 검사적 태도에 가까운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을 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뉴스버스 언론 보도로 통해서 나타난 의혹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혹은 묵인 방조 하에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같은 거 자료들을 직접 준비하고 작성해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김웅 의원이 그걸 당에 전달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그때는 고발하지 않았지만 총선이 끝나고 한 넉 달쯤 뒤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게 의혹의 전체적인 원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 부분은 그다음 문제일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로부터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김웅 의원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그때 왜 저장돼 있고 지금은 저장돼 있지 않다. 이것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어느 누구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앵커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건의 실체가 지금 밝혀진 것은 딱 하나 같아요. 내가 뭔가 자료를 당에 전달해 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달 자료가 고발장인지 아니면 내가 쓴 낙서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첨부 자료인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런 가정법화에 와, 이거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걸 지시했으면 후보 사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손준성 변호사, 손준성 검사 어떻게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의 고발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평안하는 저로서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